아니 얘가 도대체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 거야? 어? 어머! 때마침 댕 박사님이 지나가네? 댕 박사님? 댕 박사님 거기서요? 댕 박사님? 갔나? 댕 박사님? 댕 박사님 고마워 이때 여메니가 숲속에 들어가서 집에 안 들어왔어요 너무 걱정돼서 이걸 어떡하면 좋나? 에? 뭐라고요? 여메니가 안 돌아온다고요? 구독 아이 길이 이쪽인 거 같고 저쪽인 거 같고 헷갈리네 마을로 가는 길이 어디인 거야 또 깨비들을 좀 안 나면 또 아휴 또 길이 잃어버릴 텐데 어? 어이 뭐야? 이 부위들이 왜 여기 갇혀 있는 거지? 납치라도 당한 건가? 여기 총도 보이고 저기 열쇠도 보이네? 음... 안 되겠다 이 부위들! 내가 구해줄게! 나와라 닌피아! 닌피아 이 문을 박살내버려 몸통 박칭으로 말이야! 닌피! 어? 꿈쩍도 안 하잖아! 어이! 어? 너 뭐야? 내 사냥감에 무슨 벌일이라도 어? 사냥감? 그래 난 밀렸군이다 돈이 되는 포켓몬을 잔뜩 잡아서 팔아버리는 직업이지 뭐라구요? 포켓몬은 돈이 아니에요! 친구들이라고요! 어? 친구? 친구 같은 소리 하네 너도 알고 보면 필요해서 포켓몬 벌에 갇아서 키우는 주지 어? 그런 게 아니에요! 포켓몬과! 저는 서로 친구라고 믿고 있다고요! 어? 개굴구만 안 되겠다 저 열쇠가 여기를 문을 여는 거겠지? 나와라 개굴 닌자! 개굴 개굴 닌자! 적인이 열쇠를 훔쳐서 문을 열어줘!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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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지금 내 사냥감들에게 무슨 짓이야? 림피아! 이브이를 데리고 숲속 멀리 도망가줘! 오! 림피아다! 좋은 포켓몬을 잡았구나! 그 림피아를 나한테 놓기면 그 이브이들은 다 놔주고 이번 일은 없던 걸로 하자! 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림피아는 나와 쭉 함께한 소중한 친구라고! 림피아도 나도 서로 소중히 여긴다고 친구를 팔지 않아! 말이 안 통하는 꼬마 녀석이네! 남의 사냥감을 가르쳐라고 하다네! 넌 안 되겠구나! 그럼 먹지로 빼서 줄게! 나와라! 마기라스! 마기라스! 구독! 저기 여경수씨! 오늘도 아름다우시네요! 용건이 커피라면 돌아가 주시겠어요? 음.... 그게 아니야! 다름이 아니라... 뼈맨이가 실종당했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요 실종이요? 그래요? 요즘 숲속에 물려꾼들이 너무 많아 걱정이 되네요 그럼 함께 가보죠 그래요 케이든? 날 진짜 환하게 만들다리 배구닌자 선빵이다 냉동빔? 왜 마귀? 시원하구만 마귀 안되겠다 마귀랍사 파괴검사 마귀랍 개굴 닌자 보자 그런 포켓몬들로 누굴 지키겠다고 그 귀여운 림피아 너 순순히 넘겨라 절대 안돼 림피아 내가 시간을 끌테니 지금 이 틈에 이브이들이 데리꾸 멀리 도망쳐 그리고 여긴 다시 돌아오지마 너가 이제 이브이들을 계속 보호해줘야지 훈하지만 우린 저 마귀랍스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애 빨리 가라고 빨리 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하라는 대로 해 지금 이 오목밖에 없다고 내가 망설테니 도망쳐 빨리 아저씨 가지마세요 가지마 이건 또 뭐야 빨리 가 아 이건 또 뭐야 안돼 빨리 도망쳐 마귀랍스 내 파괴방선만 좀 보여줘 마기라!!!!!!! 죽을 수 있어! 야, 걔 빠진 구제. 누구 지킨다 봐. 저 포켓몬들은 내가 찾아서 팔아버리겠어. 가자, 마기라. 마기! 고한. 아니, 저 사람은 밀렸군? 나하나, 웬이디! 저 사람을 제압해! 어? 웬이디! 불꽃발사!!! 오오오 으 이서리는 여매라아 mite 압박 수면부터 숲에서 사라졌길래 경찰관님과 널 찾고 있었단다 이제 괜찮을 거야, 여민아! 내가 못 썼니... 여민아, 여민아! 어? 아, 여민아! 일어났니? 많이 다쳤으니 지금 무리하지 말고 깨어났다니 정말 다행이야 여민아, 일어났구나! 정말 다행이다 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게 다 여경순씨 때문이죠 왜 이렇게 둘이 가까워? 팅 박사님! 언제는 저밖에 없다면서요? 그 틈에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려요? 오, 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셀막이야? 바로 사랑 싸움은 나중에 하시고요 어쨌든 괜찮아 보이니까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 야경순씨! 왜요? 왜요? 그럼 카노순씨 그, 그럼 저도 가보겠습니다 카노순씨! 카노순씨 맞아! 아, 아파라 아, 맞다. 여민이가 있었지? 셀막사님! 롱 박사님! 여기는 어디에요? 병원이란다 많이 아프니 표정이 안 좋구나 아니요, 이정도 아픈건 별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제 포켓몬들과 이별하니 가슴은 아프네요 하, 림피아가 이브이를 잘 지켜주고 있겠죠? 너와 함께 했으니 많이 강해졌을 거야 걱정 마렴 분명히 괜찮을 거란다 그렇죠 하지만 포켓몬들도 저한테 있는 것보다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저도 밀렵군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어쩌면 강제로 포켓몬을 포켓몬 몰에 가둬서 키우는 것일 뿐이니까요 밀렵군이랑 너와 차이점이 뭔 줄 아니? 포켓몬의 아픔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란다 하지만 너는 지금까지 포켓몬의 아픔을 잘 알아주며 지금까지 잘해왔잖니 그리고 이별에 너무 낙담하지 말렴 제외에 앞서 이별은 비루한 법이야 그리고 친구라면 잠시 혹은 오랜 뒤에라도 꼭 제외하게 될 거다 감동적이야 정말 그렇겠죠? 응 물론이지 내 이름은 이뇨맨 이 태초 마을에서는 10살이 되면 포켓몬을 키울 자격이 생기지 오늘도 여행을 떠나볼까? 오늘은 어떤 포켓몬을 만날까? 정말 설레인다 그리고 나를 떠나간 포켓몬들 지금쯤 잘 지내고 있겠지 언젠간 다시 만나자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염앤아 잘 다녀오렴 뼈 뼈 구독 뼈 좋아요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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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